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NC소프트 이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저버렸네요. 계속 줄줄줄 흐르다가. 그래서 사실은 살 때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채팅장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분이 내가 살아있지 않냐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죠. 몇십만조 3분이. 그럼 5천억인가 샀다니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천억인지. 그런데 그게 아마 김택진 뭡니까. 씌우면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단한 분이네요. 5천억을 살 정도면. 개인에 3,500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3,500억이요. 그렇게 되면 따로 신고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지는 않아도 되고 기간이 정도 지나면 지분의 1% 이상 사게 되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1% 때 또 3% 때 이렇게 각각 신고하는 어떤 규정이 좀 다를 텐데.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메타버스랑 NFT 이런 것만 붙으면 그냥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장 각광받는 종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원래 게임주의 주가는 신작 게임이 성공하냐 아니면 실패하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약간 양상이 좀 다른 게 우리가 거의 요즘에 이 두 단어 아니면 거의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 두 개죠. 뭡니까? 메타버스하고 NFT.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이 이제 NFT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게임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게임 산업의 그 수익 구조라는 게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데 유료화 모델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게임 업계에서. 유료화 모델을 가장 소비자의 저항이 없이 잘 만드는 게임 개발사들이 한국 게임 개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일반화되기도 하고 또 일부 게임에서 부작용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제 NFT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처음 보여준 게 우리 상장사 중에는 미메이드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털러비스 같은 데들이 이제 잇따라 NFT 쪽에 진출을 얘기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가 흐름의 근간에 메타버스와 NFT가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아까도 NC소프트 얘기가 수급에 의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마는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넥슨이 이제 3N이라고 대표 게임 강자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워낙 덩치가 무겁고 여기도 이제 레가시가 큰데잖아요.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GM 포드 혹은 멜세데스나 BMW, 도요타 이런 데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훅 못 가는 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고 세계적이니까 그걸 이제 전기차 쪽으로 확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뉴스 중에 제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이걸 빼긴 했는데 앞에 장우석 부사장 쪽에서 했기 때문에 리비안이 전기차 150대를 만들었는데 상장 첫날 GM 시총 넘어갔고 어제도 또 폭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GM을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GM 포드로 합쳐도 이걸 못 따라갈 정도로 리비안이 이틀 동안 50% 이상 폭등을 해서 시총 1천억 달러를 넘어갔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게임 업종에도 어떻게 보면 원용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펄오비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혹은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레거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N 같은 전통적인 대형 게임 업체에 비하면 변신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 NFT 쪽에 진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재료가 돼서 게임주의 주가를 선도하는 그런 모양새.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저게 진짜 영속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 보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올린 페이스북의 동영상을 봤는데 시고르사 박경철 씨라고 있잖아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전업 투자를 하시나. 전업 투자를 하시나. 그런데 그게 그분이 10년, 15년 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도 끄시고 또 많은 방송 활동도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투자를 하게 된 얘기를 하셨던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어떤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2000년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자기 친구가 대전에서 처음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해서 꼭 와서 이거 들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백수였대요. 그래서 백수 부상하니까 같이 듣자고 해서 경비도 대주고 해서 같이 들었는데 이상한 강의를 해서 그 연구소 직원들은 다 나가버리고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복장이 찢어진 청바지에 야구모자 쓰고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WWW를 얘기하더라니까요. WWW는 뭐예요? 인터넷 메일. 그때 전자메일. 그러니까 메일 받는다. 그래서 그 새 친구가 듣고 경제연구소 친구는 박경철 회사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박경철 원장도 화내고 갔는데 그 백수 그분이 돈 좀 달라고 해서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W에 이른바. 그게 다음을 창업했던 이재용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붙어서 그분은 지금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용 씨를 엄청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을 바꾸는 게 0.1%의 그런 개척자들이고 0.9%가 거기에 붙고 나머지 99%는 방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NFT가 그런 정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관한 한 미국에서 시작된 그 NFT와 메타버스의 바람이 한국에 정말 강하게 불고 있죠. 그 강한 바람의 핵심이 뭐냐. 게임주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 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세상의 변화라고 하니까 그 변화를 그게 되겠어? 이렇게 차치하지는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게 우리 투자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을 택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주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권회사들 다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거래도 많았을 테니까 미래세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조 넘었습니까? 그렇죠. 증권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로커리지가 있죠. 우리 주식 중계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언더라이팅이라고 기업금융을 통상 얘기하는데 공모주 할 때 주관사를 한다든지 회사체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세 번째가 딜링, 자기 자본 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게 자기 자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커야 그런 어떤 감독기관에서 이 업무도 할 수 있고 이 업무도 크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초대형 증권회사의 자기 자본 규제가 있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미래세 증권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큰 업체이긴 한데 자기 자본이 10조 5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증권주가 워낙 시세를 내다가 픽아웃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회사의 수지를 보면 지금 증권 업황이 어떤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미래세 같은 경우에 3분기에 3,9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누적으로 보니까 1조 2,500억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넘어간다. 이제 3분기에 훨씬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권업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 없다. 그럼 어디서 버냐. 요즘 수수료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그런데 그게 자기 자본의 힘이라는 거죠. 10조 이상의 자기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워낙에 또 개인단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의 수익이 노동의 수익을 훨씬 더 빨리 달려가 버린다는 게. 그래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볼 때 5대 금융지주 하나는 비상장입니다마는 계속 수익이 늘잖아요. 예대 맞은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자기 자본이 계속 집중적으로 느니까. 그러면 개인단에서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저금리 구조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큰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게 금융주 투자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서 이런 큰 수익을 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증권주나 금융주를 투자할 때는 비교적 그 업건에서 자기 자본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또 어떤 뉴스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 리비안 얘기는 일부 드렸는데요. 독일에서 지금 어차피 독일도 이제 미드 코로나가 선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확진자가 는다는 겁니다. 독일이. 독일이.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4만 명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일 날 기준으로 이전 기록이 지난 5일에 3만 7천 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0일 현재가 3만 9,676명인데 사망자가 236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을 보는 이유는 서유럽 쪽에서도 가장 의료 시스템이 좋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3, 4월 달에 유럽이 굉장히 크게 고생할 때 독일이 무너지면 끝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한데 독일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과연 백신의 접종률이 70%가 넘어간 상황에서 이걸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4만 명 수준이 나오고 사망자가 200명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나왔다는 게 매우 좀 불안한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사망자가 66명 수준이었고 일주일 전만 해도 146명이었는데 아까 제가 236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빨리 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일평균 입원 환자 수가 4.3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는다는 겁니다. 입원 환자 비율이 이렇게 는다는 건 병상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는 거고 병상이 차게 되면 인텐시브 케어,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독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의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주저하게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추세가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도 확산이 된다든지 혹은 미국에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년의 리오프닝, 또 경기의 확장세 이런 것들에도 적잖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추이 이런 것들도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확산을 막히거든요. 우리도 지금 1차는 80 넘었어요. 우리도 어디 백화점인가 어디서 저 했는데 12명인가요? 2차까지 다 먹었는데 다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효과가 별로 없나. 그러니까요. 아니, 시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마켓 인사이트를 한번 알아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